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. 나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. 이제 이런 거. 먹는 거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. 라고 하는 표현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뿌려 라고 하는 아이는요. 할 수 없다. 하지 못한다. 그 앞에다가 이제 동사를 붙입니다. 그래서 그 동사. 그 동작을 할 수 없어요. 그 동작이 가능하지 않아요.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. 나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. 자 그러면은 취라고 하는 게 먹다라는 동사예요. 그죠? 그래서 앞뒤다가 좀 문장을 좀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. 우와 저는요. 취부려. 먹을 수 없어요. 쩔어두어. 이렇게 많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자 읽어볼까요? 와 취부려. 쩔어두어. 와 취부려. 쩔어두어. 카드가 안 긁히는데요. 좋습니다. 자 그 다음은요. 여러분. 쩔어두어. 라고 합니다. 뭐예요? 카드 같은 거 싹 긁는 거를 쩔어두어. 쩔어두어. 라고 해요. 자 그러면 너의 카드가 긁히지 않는다. 쩔어버려. 자 문장으로 갈게요. 니덕가 쩔어버려. 니덕가 쩔어버려. 너는 결정할 수 없니? 자 우리가 말을 붙여서 갈 건데요. 이번에는 동사를 조금 바꿔봤어요. 여러분. 결정하다. 라고 하죠. 취딩. 자 너는 결정할 수 없니? 결정장에 있는 분들에게. 그죠? 니 취딩不了 마? 니 취딩不了 마? 나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. 나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. 나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. 당신 카드가 안 긁혀요. 결정 못하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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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더 카스라 불야 니 주에딩 불야 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. 자이 지애 여러분, 중국어 공부하기 어려우시죠?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가 바로 오늘의 단어명입니다. 둘 다 얘는요.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얘네 뒤에다가 동사를 붙이죠. 그래서 이 동작하지 마세요.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. 비애 다시 한번 비애 자, 얘랑 같은 뜻으로요. 여러분 이렇게 읽기도 한데요. 한번 읽어볼까요? 부여 한 번 더 부여 포기하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 동사는요. 여러분 이거예요. 포기하다 라고 하죠. 한번 읽어볼까요? 버 야어로 써서 가 볼까요? 포기하지 마세요. 그렇죠? 포기하지 말아라. 버 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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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여러분 놀리다, 장난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그러면 장난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이번에는요, 또 다른 놀다 라는 동사를 넣어볼 건데요. war 자,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.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마 이거예요.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비에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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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지 바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렴 别玩太晚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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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其实,我喜欢你 别逗了 其实,我喜欢你 别逗了 其实,我喜欢你 别逗了 放弃 放弃 玩 别逗了 别玩太晚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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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이런 거를 평가하죠.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뒤에다 라고 하는 아이는요. 뒤에다가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넣어도 돼요.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주관적인 거, 그냥 느낀 점. 좀 뭔가 확실치 않은 내용, 그죠?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내용들을 그냥 뒤에다 붙이면 돼요. 내 생각에는 뭐뭐라고 생각한다. 뭐뭐인 것 같다. 그죠? 저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 중국어에서는 쥐에다. 그렇죠. 한 번 더. 쥐에다. 쟤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잘 어울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. 잘 어울린다. 흠패. 자, 내 생각에는 얘네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가볼게요. 자, 내 생각에는 얘네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가볼게요. 쟤는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. 자, 잘못이라고 하는 반어, 요거 단어. 추워. 자, 그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. 이제 이건 거예요. 자, 가볼게요. 충분하다고 생각하니? 고 라고 해서 충분하다, 넉넉하다.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. 다시 한 번, 고! 자, 그러면 네 생각에는 충분하니? 이거죠. 충분하다고 생각하니? 이 뜻이에요. 한 번 가볼게요. 네 주에다 고마. 네 주에다 고마. 쟤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워쥐다 타먼 헌페이 워쥐다 타먼 헌페이 워쥐다 타먼 헌페이 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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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한 것 같아? 니觉得 够吗? 니觉得 够吗? 니觉得 够吗? 니觉得 够吗? 니觉得 怎么样? 니觉得 够吗? 니觉得 怎么样? 니觉得 够吗? 니觉得 怎么样? Nya tender 니iva 니 . . . . . . . 네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. 자, 이제! 모모를 부탁합니다. 라고 해서 오늘 첫 하자는요. 이렇게 발음합니다. 칭. 한 번 더 칭. 서명을 부탁드립니다. 얘는요, 여러분. 서명을 하다라는 뜻인데요. 조금 독특한 아이예요. 자, 이 아이는요, 여러분. 치엔과 밍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쓸 수도 있대요. 이렇게 발음합니다. 너에게 서명하는 것을 부탁해. 네, 그죠? 서명을 부탁합니다. 한 번 읽어볼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관심을 갖고 이제 보살피다. 그래서 이 어 표현을 여러분 진짜 많이 쓰여요. 자, 한 번 읽어볼게요. 관자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? 그거를 중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, 한 번 읽어볼게요. 자, 말씀 좀 묻겠습니다. 화장실이 어디죠? 자, 그 다음은요, 여러분. 우리가 묻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번 볼게요. 묻다, 물어보다 라고 하는 원. 여행하다 보면 화장실 필요하잖아요. 그죠? 급할 때. 이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.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? 뭐 wn internetnya? 잠잘 jee-ras feder case extrêmement 많은 곳이 있어요? 아, 잠잘, 잠잘. 하는 거야? 请你签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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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. 请多多关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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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좀 물을게요. 화장실 어디 있나요? 请问 洗手间在哪儿? 请问 洗手间在哪儿? 请问 洗手间在哪儿? 请问 洗手间在哪儿? 哦,请跟我来 请问 洗手间在哪儿? 哦,请跟我来 洗手间在哪儿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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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,请跟我来 天明 天明 关照 洗手间在哪儿? 洗手间在哪儿? 请用 问 请你签名 请多多关照。 네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. 자, 이즈!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핵과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의 단어명은요. 나 걔랑 사이 엄청 좋아. 이거예요. 얘랑 나랑, 그죠? A와 B라고 해서요. 우리는 중간에다가 끈이라고 하는 아이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는요. 저 끈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뭐와 라는 뜻이 아닌 누구누구 한테 라고 하는 삐한테 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요. 나 걔랑 사이 엄청 좋아. 자, 틴허 하면 아주 좋다, 매우 좋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틴허. 자, 그러면은 뭐랑 뭐랑 아주 좋을까요? 어, 나는 걔랑 아주 좋아. 걔 뭐예요?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좋아.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. 네,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그 다음은요.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. 이야기하다, 예수다 떨다, 이야기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대상 A, 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. 나는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. 사과하다 라고 하는 동사죠. A가 B한테 사과를 했어?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자 A와 B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. 너 쟤한테 사과했어? 니跟他 다오친了 마? 니跟他 다오친了 마? 나, 걔랑 사이 엄청 좋아. 나,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. 너 쟤한테 사과했어? 니跟他 다오친了 마? 니跟他 다오친了 마? 니跟他 다오친了 마? 아,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. 아니,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. 还没有。 你跟他道歉了吗? 还没有。 挺好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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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이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연명은 이겁니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의 패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또 A 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A와 B가 붙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해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A한테 B하다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유형이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해석은요 A에 대해서 B하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패턴입니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첫 번째 동사는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A라는 자리에다가 너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리에다 동사에다가 뭐를 넣어요?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요이스를 붙여주시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? 한번 읽어볼까요? 자 A자리에다가 워라고 하는 대상을 넣을 거고요 B자리에다가는 무슨 일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 요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만스럽다 라고 하는 부만 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결론에 있어서 의견 있으신가요?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번에는 요 표현을 한번 볼게요 결론이라는 단어는 A라는 자리에다가 결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B자리에는 있다 의견이 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 있어서 무슨 의견 있으신가요? 라고 이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문장으로 갈게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? 너 이거 제거일거에요 결론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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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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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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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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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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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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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我对你有意思? 你对我有什么部门吗? 对结论有意见吗? 有意见吗? 네,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. 再见! 大家好!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요.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.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죠. 대신 ~~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는요. 자, 오늘의 패턴입니다. A자리에다가는 이제 그 대상을 넣고요. B자리에다가는 이제 동사를 넣어서 표현을 하는데요. 뜻은 어떻게 되느냐? 바로 A 대신 비하다. 또는 A가 비하는 것을 돕다. 여러분, 빵이라는 뜻은요. 돕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. 내가 해줄게. 자, 첫 번째로요. 여러분. 하다예요. 그렇죠? 주어. 너를 도와하다. 그렇죠? 널 대신한다.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여기를 대신해서 잘 보관해줘. 그 다음에 여러분 보관하다 라고 하는 그렇죠. 보관하어 하면 잘 보관하다 가 되겠죠. 자, 러가 안 붙었기 때문에 잘 보관했다 아니라요. 여러분. 보관하어 하면 잘 보관하다 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잘 보관해줘 가 되겠죠. 자, 좋아요. 한번 읽어볼게요. 방워만 보관하어. 방워만 보관하어. 방워만 보관하어. 이미 널 대신해서 잘 준비를 해 놨어. 안배하다. 그죠? 바로 준비를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. 안파이. 자, 그 다음은요. 여러분. 우리가 이미 라고 하는 이징 부사를 좀 더 추가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나는 너를 도와. 이미 널 대신해서 잘 준비를 해 놨어.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읽어볼게요. 네요. 내가 해줄게. 우리 대신 잘 보관해줘. 내가 이미 너 대신 잘 준비해놨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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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잘 준비해놨어. 保管 安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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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帮你做 安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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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帮我们保管好 安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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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단강에서 만나요.再见. 安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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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ist 安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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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요. 내 번호 줄게. 라고 해서 이제 나의 번호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? 너한테 내 번호 줄게. 자, 어떻게 할까요? 와 게이니 워 더 하우 마. 와 게이니 워 더 하우 마. 이거는 너를 위해 준비를 한 거야. 자, 그 다음은요.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. 준비하다 라는 동사를 넣어볼게요. 준빼. 이것은 뭐뭐입니다. 즈시. 그죠? 게이니 너를 위해서 준빼이다. 준비한 거예요.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네요. 문장으로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? 즈시. 게이니 준빼이다. 这是 게이니 준빼이다. 이거 넣어줄게. 오 기이니 재에가 오 기이니 재에가 오 기이니 재에가 오 기이니 재에가 이거 넣어줄게 오 기이니 재에가 내 번호 줄게 워 게이니 워 더 하우 마 워 게이니 워 더 하우 마 워 게이니 워 더 하우 마 이거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워 게이니 워 더 하우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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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个 号码 准备 我给你这个 我给你我的号码 这是给你准备的 谢谢大家 对 大家 今天 大家好 浙子中文字幕 네 여러분 오늘은요 단어명이 이겁니다 부모님이 나보고 선보래 자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하다 바로 우리의 오늘 패턴입니다 그렇죠 자 흐랑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A에게 B를 하라고 시키다예요 자 뭔가를 시키는 거 바로 이제 명령조가 좀 들어가겠죠 지시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패턴입니다 부모님이 나보고 선보래 네 첫 번째는요 맞선보다 소개팅하다 다 돼요 시앙침 아빠랑 엄마가 부모님이 나한테 시킨 거예요 뭐하라고 맞선보라고 맞선을 보라고 시킨 거예요 자 부모님이 나한테 맞선보래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 마 랑 워 샹친 바 마 랑 워 샹친 바 마 랑 워 샹친 걔가 나한테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랬어 운동은 발음을 여러분 입을 동그랗게 해주셔야 돼요 윈동 좋습니다 자 발음 주의해서 가볼게요 저 운동 많이 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가 나한테 운동을 많이 하게끔 시켰어요 나 랑 워 듀어 윈동 나 랑 워 듀어 윈동 나보고 어쩌라고 자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자, 그 다음은요 여러분 나보고 어쩌라고 이 뜻이에요 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런 뜻입니다 가볼까요? 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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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너야 마와 상 spraying персонаж mata 맨 하니 blank coll Ge가 나 보고 운동 많이 하래 걔가 나보고 운동 마냐 레 ta Cause 하랑워 더運動 ta're워 더윈동 ta'rerar ora 더윈동 나 보고 어떡하라고? 니 랑 워 젠마 밟? 니 랑 워 젠마 밟? 니 랑 워 젠마 밟? 니 타이 고분了 니 랑 워 경비 니 랑 워 니 타이 고분了 니 랑 워 경비 Q&A 한개 TOMORROR 어떻게 유지하실지 oriented? 동생이 생각한다 NOR treasure 안 했지ief apart 이렇게 남캐터 어 strike 오메 爸妈让我相亲 她让我多运动 你让我怎么办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. 再见 再见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요. 걔 너보다 어려. 비교문 바로 비교 대상이 있는 아이입니다. 중국어로는요. B라고 표현을 하죠. 뒤에다가 A와 B를 붙여서 표현을 할 건데요. A라는 거는 바로 비교하는 대상을 넣어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B에다가 비교하는 내용을 넣을 거예요. 해석은요. A보다 B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.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형용사. 자 읽어볼까요? 시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어 저 글자를 보면 항상 사이즈가 작다 이런 거가 먼저 떠오르죠. 중국어에서는요. 물론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이 좀 체크해 주실게요. 자 그러면 쟤는 너보다 어려 어떻게 표현하죠? 제가 나보다 예쁘니? 자 그 다음은요. 예쁘다, 펴량 그녀는 나보다 예뻐 라는 문장이에요. 자 여러분 이게 영어 대사 속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. 한 번 더 볼게요. 타 비워 펴량워. 타 비워 펴량워. 타 비워 펴량워. 너는 쟤보다 커 안 커? 자 여러분 가오 하면 키가 크다 라는 뜻이에요. 그죠? 가오 가오 하나만 써서 어떻게 됐어요? 표현이? 커 안 커. 그죠? 왜요? 15시를 붙였기 때문에. 좋습니다. 한 번 읽어볼게요. 니 是不是 비율BigCan 걔가 너보다 어려워? 타 비WH 니小 타 비WH 도Cry Rocky 가올 medios 它比我漂亮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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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케보다 커 안 커? 你是不是比它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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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高呀,比它高十厘米。 你是不是比它高? 你是不是比它高? 它比它高? 我高呀,比它高十厘米。 我高呀,比它高十厘米。 它比它高? 它比它高? 小 它比它高? 漂亮 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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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